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며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요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요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요하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요하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요하의 복이 그와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오늘 큐티 본문 말씀이면서 오늘 주일 본문이 되는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말씀은 아마도 제가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이 구약성경 창세기에서 가장 좋아하는 본문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상당히 긴 단락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 왜 그런지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제목은 형통의 비밀 첫 번째 주제는 같이 읽겠습니다 피해자인가 꿈꾸는 자인가 요셉은 이집트의 파라오의 경호대장 시위대장의 집에 노예로 팔렸습니다 고대 근동과 이집트 사이에는 이 무역이 활발했는데 그 중에서도 노예 무역은 빼놓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나중에 분규가 있거나 아니면 혹은 또 소유권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노예 상들은 아마 철저하게 매매 행위들을 거치고 또 팔고 되팔면서 돈 세탁 같은 아마 사람 세탁을 한 것 같습니다 요셉은 이스마엘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노예 매매 브로커의 손에 의해서 아마 비싼 값에 경호대장 집에 팔렸습니다 미소년들 또 영특하고 어린 노예들은 높은 값으로 우대를 받았고 젊고 또 영특한 이 요셉은 아마 비싼 값에 매매가 돼서 이 경호대장의 집에 팔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저희가 관심을 갖는 것은 그 요셉의 미래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하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요셉에게 어떤 선택의 여지가 있을까요? 그는 지금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가장 밑바닥에 나락에 떨어져 있는 인생이라면 그에게는 그 외에 무엇이 있을까요? 그의 뒷배가 되고 그를 도와줄 사람도 사실상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 우리가 처해져 있다면 무엇이 그에게 남아있을까요? 아마 정신적인 게 남아있을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정신적인 자산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인생은 이미 성인이 되고 난 다음에는 그의 안에 어떤 밑그림이 인생의 밑그림이 어떤 청사진이 있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그렇게 전개됩니다 요셉은 이미 어리지만 그러나 성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정신 안에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설계하셨습니다 그의 아이덴티티를 이룰 수 있는 정신적인 밑그림이 이미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의 자산이 될 겁니다 그가 노예로 팔려 있다든지 아니면 여전히 팔레스타인에 어딘가에 있다든지 하는 것은 배경일 뿐이고 사실상 그의 인생과 운명을 지배할 것은 그의 바탕에 어떤 밑그림이 그려져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청소년 아카데미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것은 그 복음에 근거한 인생의 밑그림을 그려주려는 것입니다 각 교회에서 또 믿음의 부모 아래서 또 세상 교육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형성되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를 하나님 앞에서 더 선명하게 온전한 밑그림을 그런 정신적 자산을 갖게 하려는 것이고 이건 너무나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환경이란 그의 밑그림에 따라서 다르게 그려지는 결과물일 뿐입니다 요새벡에는 그러면 어떤 정신적 자산이 있었겠느냐 저희는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그가 가졌던 절망과 원한이에요 왜냐하면 그는 이복형들과의 갈등에 의해서 음모의 희생양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복형들은 그를 무참하게 아버지에게는 죽었다고 속이고 노예상들에게 팔았습니다 악랄하죠 요새벡은 바보가 아닙니다 그 이복형들에 대한 원한과 어처구니 없는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원망도 있을 겁니다 자기를 그렇게 사랑했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자기를 막아주지 못했던 보호해 주지 못했던 아버지에 대한 원망 그리고 자기의 운명에 대한 저주와 절망이 있었을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뭉뚱그려 오늘날의 유행어로 표현하자면 피해의식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고통을 겪고 어려운 일을 겪습니다 나쁜 일도 겪습니다 육체적으로 말한다면 병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우리의 기관에 문제가 생겨서 수술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수술을 받으면 그래서 그 원인을 제거하면 그만입니다 또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어려운 일을 겪었던 시간이 지나가면 그만입니다 이제 지나간 겁니다 수술을 해서 떼어낸 겁니다 아팠다가 나은 겁니다 이별을 했지만 그 순간이 지나간 겁니다 그러면 그 고통만 겪고 지나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안에서 그걸 보내지 않는 것입니다 옛날 한용원의 시처럼 님은 같습니다 그러나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 거죠 보내지 않는 거예요 내 상처를 트라우마로 내 안에 잡아두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고통받은 그 부분만 고통이라고 여기는 게 아니라 그 외에 다른 것도 다 그 고통의 빛깔로 물을 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았던 순간도 아름다웠던 기억도 사랑했던 추억도 그 모든 것도 다 고통으로 물을 들여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피해의식입니다 요셉은 충분히 그러고도 남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정도의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은 아마 남은 인생을 계속해서 그 피해의식 속에서 살 수 있겠습니다 즉, 자기 인생의 밑그림이 그 피해의식이 될 수 있겠습니다 마치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배당한 나폴레옹처럼 말이죠 앙골라 서부 아프리카 서한에 있는 세인트 헬레나 섬은 아름다운 섬이고 또 풍광도 좋고 좋은 커피도 나고 유배당한 나폴레옹은 아마 그곳에서 마음 편하게 여생을 보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를 감시해야 되니까 물론 그가 누릴 수 있는 것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힘들게 만들어 놓으면 나폴레옹이 또 거기를 탈출해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를 유배시켰지만 어느 정도 잘 살 수 있게 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폴레옹은 거기서 마음 비우고 편안하게 커피 마시면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폴레옹은 거기서 6년밖에 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의 원한과 분노와 그 절망이 너무나 컸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마 계속된 넋두리, 푸념과 그리고 원망 속에서 남은 세월을 보낸 것 같습니다 오래 살지 못했습니다 영화 아마데우스에 보면 모차르트를 질투했던 살리엘이라는 천재 공정음악가가 나옵니다 그도 천재이고 뛰어난 공정음악가였지만 그러나 마치 삼국지에서 제갈공명을 질투했던 역시 모사인 방통의 탄식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아, 하늘은 어찌하여 이 세상에 나를 내고 또 제갈공명을 내었는가 삼국지에 보면 그런 탄식이 나오죠 결국은 공명을 질투했던 방통은 자충수를 두고 자기의 명을 재촉하죠 살리엘이는 모차르트를 질투했고 그 영화의 시작과 마지막에는 그가 굉장히 흉측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아마도 정신질환을 다루는 요양원에서 끊임없이 푸념과 넋두리를 하는 그런 피해의식의 화신으로 전락해 있습니다 요셉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리적으로 아주 복잡한 사람이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그의 인생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객관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는 없을 겁니다 모두 다 주관적으로 채색된 푸념만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이 청년 요셉의 하나의 자산이 될 수 있었다 그런데 그에게는 또 다른 자산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의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물려받은 자산입니다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과 그의 가족을 통한 부르심의 이야기 요셉은 이 이야기를 아버지에게 안 들었을 리가 없습니다 그가 베델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는지 아마 야곱은 가장 사랑한 요셉에게 그 이야기를 또 하고 또 하고 또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니엘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고 그가 어떻게 마음이 웅장해지고 그리고 열두지파의 아버지로 약속을 받았는지 그 이야기를 아마 요셉은 들었을 거예요 이것이 또 하나의 그의 마음에 밑그림이 됩니다 그랬기 때문에 요셉은 꿈을 꾸었습니다 자기가 누구이고 왜 거기서 태어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꿈을 꾸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같은 그 꿈 그것이 그에게 또 하나의 자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요약하면 그는 피해자로서의 밑그림을 가질 수 있고 또 하나는 꿈꾸는 인생으로서의 밑그림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가게 될까요?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궁금한 점입니다 인생의 내적인 갈림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인이 될 때 누구나 그런 갈림길을 갔습니다 우리와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 과연 어떤 갈림길이 주어질까요? 전혀 낯선 곳에서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그 요셉의 이야기가 우리를 궁금하게 합니다 두 번째 제목은 아마도 대답을 암시하는 요셉 플러스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중요한 비밀 하나를 누설해야 되겠는데 여러분은 아마 비밀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창세기 30장 24절에 보면 야곱이 라헬을 통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라헬을 정말 사랑했는데 그리고 그 라헬은 아이를 낳지 못했고 그래서 라헬이 하나님 앞에 강구했더니 응답하셔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게 야곱의 열한 번째 아들이고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인데 이름을 요셉이라 지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0장 24절에 보니까 그 요셉이라는 이름은 플러스라는 뜻입니다 더하다 라는 뜻이에요 보세요 안 놀라잖아요 여러분은 저는 정말 전율이 이렇습니다 아 요셉이라는 이름 자체가 플러스야 우리 사순절 주제 십자가 플러스 얘기를 하는데 아 요셉이 과연 플러스였구나 그런데 요셉에게 뭐가 플러스죠 먼저 그에게 사랑이 더 주어졌습니다 그는 라헬에게는 말할 것도 없고 아버지 요셉에게 더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상적으로는 불편했어요 가끔 우리가 말합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나를 예뻐해서 그래서 애들에게 질투를 받고 그래 나는 그게 싫어 선생님 나 이쁘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세상에서 일을 불편합니다 플러스가 불편해요 그래서 마이너스인 게 편한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자기를 헐뜯어요 자기를 깎아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해요 내가 있어서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그냥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자기를 마이너스로 만들어요 왜냐하면 그게 편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그렇기 때문이에요 플러스를 누리지 못해요 실제로 야곱이 요셉을 더 사랑한 것은 세상적으로 볼 때 분명히 공정하지 못한 편해였습니다 이로써 아버지와 그 배다른 형들과 요셉 사이에는 절망의 삼각관계가 생깁니다 불편한 플러스였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고 믿음의 길을 가면서 제가 불현듯 깨달은 것은 요셉이 겪은 것은 편해도 불공평한 운명도 아니라 그는 사랑받도록 더 사랑받도록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눈물이 나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받은 전제인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것 때문에 누군가 불편해요 라고 소리치지 마십시오 내가 누리는 것 때문에 저 남방구에 죽어가는 사람 있어요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그거는요 이데올로기예요 사랑받는 사람의 고백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더 사랑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의식이 되길 바랍니다 뭐가 또 플러스냐고요? 요셉에게는 꿈이 주어졌습니다 그 형들이 꾸지 못한 꿈을 꾸었습니다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에게 절하는 꿈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 그는 연약했죠 그래서 과보호를 받았습니다 일도 안 하고 집에 있었습니다 잔치옷을 입고 있었어요 여러분 1년 12달 생일 꽃갈 쓰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별로 기분 안 좋아요 형들이 들어오다가 에이 시원찮은 녀석 그리고 잔치옷을 입고 있어요 잔치옷을요 떼떼옷을 입고 있어요 아마도 그에게 뭔가 핸디캡이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에게 꿈 플러스가 주어졌습니다 자기가 원해서 큰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몰랐습니다 그것 때문에 형들의 미움을 샀습니다 자기가 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요셉이 꾼 꿈은요 보통 우리가 꿈이라고 할 때 얘기하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의식을 반영한 것 인간의 염원을 반영하는 어떤 백일몽 우리가 일장춘몽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그런 것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 것과는 다른 겁니다 자기가 원하던 것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그의 안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소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캐스팅 즉 부르심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냥 바람이 아니라 곧 이루어질 멀지 않은 미구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계획 이를 그가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에게 플러스가 된 인생이에요 요셉이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우리가 예수님에게 캐스팅 되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들의 삶의 약속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말씀과 함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루어질 일에 대한 꿈을 갖게 하십니다 다음 세대에 복음의 다리를 놓는 것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고 꿈입니다 우리는 그에 따라서 살고 있는 거예요 조만간 애국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요셉은 캐스팅을 받았습니다 저 뒤에 보면요 45장이죠 요셉이 나중에 형들과 제외하면서 통곡하면서 그 사실을 토로합니다 그 꿈의 비밀이 밝혀질 때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형들이 아닙니다 오해도 하지 말고 착각도 하지 마세요 이것은 하나님이 그린 내 인생의 그리고 이 세상의 밑그림입니다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하나님입니다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당신들보다 조금 앞서 나를 포어러너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통곡하고 우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꿈을 그에게 주실 때에 네가 알아서 해 라고 하지 않은 거예요 어떤 영화 감독이 배우를 캐스팅해 가지고 대본을 주면서 네가 알아서 해 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떤 선생님이 아이들을 모집해서 나하고 3년 동안 4년 동안 공부하자 흐려놓고 내버려 팽개치는 선생님이 있어요 있다고요? 아니요 그럴 수는 없어요 여러분 그럴 수는 없어요 그 사람은 이제 거기에 계약을 하고 모든 것이 구속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속계약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물론 밥은 자기가 먹어요 잠도 자기가 자고 그리고 집에도 자기가 가고 오고 그러지만 컨트롤을 받는 거예요 스케줄에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뇌리 속에 내가 뭔가 주장할 권리를 갖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있어요 지금? 우리 대본 같이 읽어야 돼 우리 미팅이 있어 그리고 홍보하고 후원하는 데 가서 우리가 가서 같이 마케팅 해야 돼 또 시사회에 가서 해야 돼 몸 잘 만드세요 그리고 잊어버리지 마세요 쓸데없는 짓 하지 마세요 휴가 갈 때도 나한테 얘기하고 가세요 여러분 이것이 임마누엘입니다 함께 있는 거예요 그 대본 내 원작자가 그 사람을 구속하고 그리고 책임지고 훈련시키고 그리고 서포트하고 끝까지 있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저는 이 말처럼 애매한 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내가 믿음이 있다는 얘기겠지? 아니면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지 뭐 뭐 그런 거예요? 아니요 부모가 아이들에게 내가 같이 있어라는 말이 어딘가에 있다는 말이에요? 천만에 선생님한테 오든지 학교에서 연락이 오든지 그러면 내가 당장 모든 일 스톱하고 뛰어갈 수 있어 그게 같이 있다는 말이죠 어려운 일이 있어? 괜찮아 내가 차 팔아버리면 돼 리징이라고요? 그럼 못 팔지 팔아가지고 내가 주면 돼 걱정하지 마 그게 같이 있다는 것의 의미예요 그래서 이것은 구속력입니다 구속력 네가 수술을 받으면 내가 대신 받아줄 수는 없지만 그 마음으로 그 문 앞에 내가 앉아고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 그게 같이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작가가 배우와 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에게 바로 그런 플러스를 주셨습니다 그에게 약속이 주어지는 순간 그는 그 약속의 파트너의 직원이에요 동반자예요 함께 있는 거예요 스케줄 관리해 주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플러스입니다 고백하자면 저는 유년 시절과 청소년 시절을 지내면서 제가 제 인생이 플러스라는 생각을 단 한순간도 해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소년 시절, 소년 시절 어느 순간은 내 인생은 선물이야 나는 이 세상의 메스터피스야 나로 인해서 여러분은 다 플러스야 그런 생각 하셨어요?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생각을 지금도 하면 마음이 슬퍼지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를 캐스팅하고 우리 안에 약속을 담아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함께하신다는 약속을 주시면서 너는 사랑받은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 플러스로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꿈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우리를 구속하십니다 마치 뭐와 같냐면 어떤 컴퓨터를 통해서 자기 업무를 하는 사람이 그 프로그램을 차용합니다 그 프로그램을 인스톨하고 그를 통해서 자기를 계속해 나갑니다 그래서 일을 할 때마다 그 프로그램을 구동하고 그 프로그램 안에 자기 아이디를 넣고 모든 자료를 넣고 그래서 그 프로그램은 나를 구속합니다 그래서 계속 진행형 가운데 있는 거예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함께 있다는 의미입니다 내 안에 떨쳐버릴 수 없는 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다가도 일어나면 어제 했던 그게 생각이 있고 거기에 대한 이메일이 와있는지 피드백이 와있는지 내가 그 다음 스텝은 어떻게 되는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떨쳐버릴 수 없는 의식 그렇습니다 우리가 함께한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떨쳐버릴 수 없는 의식이 우리 서로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인격적인 것이고요 그리고 구속력이 강합니다 사랑은 죽음처럼 강하고 그렇습니다 죽음처럼 강한 사랑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인마누엘이에요 그래서 요셉에게는 이것이 강한 정신적인 자산이 알게 모르게 있는 것입니다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 속에 억류되어 있을 때에도 그는 그 꿈의 하나님과 같이 있습니다 이스마엘의 노예상들에게 팔려서 먼 길을 가야 했을 때에도 평생 벗어날 수 없는 노예의 운명을 그가 살게 되었을 때에도 그의 그 밑그림은 사라지지 않고 그의 프로그램은 여전히 가정됩니다 꿈의 하나님은 그에게 어느새 힘이 되고 자산이 되는 거예요 그 블루프린트가 그에게 계속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저 혼자 부르는 거예요 내가 시험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아멘 나를 위한 꿈은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은 내가 그냥 몽상을 하는 것과는 달랐습니다 때로는 불편하게 나에게 침밉해오시고 나를 일깨우시고 감격시키시고 그러나 그것은 실제로 이루실 일들이었습니다 저는 이 실제로 이루실 하나님의 꿈을 사모하고 신뢰합니다 요엘서는 늙은이도 꿈을 꾸리라 하셨습니다 저도 이제 그 세대에 들어가니까 여전히 꿈을 꾸겠습니다 이것은 언더우드의 꿈이었고 셔우드홀의 꿈이었고 그리고 많은 디아스포라의 꿈이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내적 자산이 되고 요셉의 자산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꿈의 저작자로 그 일을 완성하실 때까지 그의 곁에 계십니다 왜 요셉에게 피해의식이 그의 운명이 되지 않았는지를 설명해 줄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오늘 2절에서 5절 우리가 사랑하는 이 말씀 왜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스러웠는지 왜냐하면 그에게 이 피해의식이 그의 삶의 밑그림이 되지 않았다는 그에게는 바로 그 꿈의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신 그 소원이 그 약속이 그의 자산이 되었다는 기쁜 소식이기 때문이에요 2절에서 5절 사이에는 이 다섯 문장이 이를 잘 요약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바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너무나 명백하게 그의 프로그램이 여전히 구동되고 있었다 그가 받은 대본은 여전히 유효했다 그가 맺은 계약은 여전히 유효했다 그런 거죠 그런데 히브리어로 저 말씀을 보면 저 앞에 접속사가 하나 들어있는데 번역에는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그러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피해의식 속에서 인생을 그렇게 살아버릴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의 안에 약속이 여전히 유효하심으로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그것을 그의 주인이 노예 주인이 보았다는 거예요 그냥 영특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용모가 빼어나서가 아니에요 그에게는 뭔가 다른 자산이 왜냐하면 잡혀온 어린 노예를 한두 번 봤겠어요 성인이 진대도 노예니까 벌써 눈 깔고 뭔가 자기에게 풀이 죽기는 했지만 그러나 이글거리는 분노와 그의 마음 안에 있는 피해의식을 어찌 읽지 못할까 그런데 그에게 다른 것을 보는 거죠 당연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 중에도 눈빛이 반짝이는 애들이 있죠 이렇게 똑바로 바라보는 애들도 있죠 경청하는 애들도 있죠 그렇다고 오늘 집에 가서 너는 왜 눈빛이 반짝거리실까 이 기회는 그냥 그러지 마시고요 저도 반짝거리지 않는 축에 석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의 안에 뭔가 다른 자산이 있다는 것을 왜 모르겠습니까 보디바리 요셉을 보면서 바로 그곳의 정체를 알았어요 물어보지 않았겠어요 너는 왜 그러니 할 적에 내가 아버지에게서 바라본 것 어머니에게서 만난 것 내가 받은 신앙의 유사 내가 꾼 꾼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했습니다 그것을 그 주인이 알았다는 거고요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여하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하는 일이 다 잘됩니다 하는 일이 마음이 어리니 하는 일이 다 어리다 그렇습니다 그가 잘되니 모든 일이 잘되더라 해요 그리고 네 번째 읽습니다 여하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국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그 애국사람의 집에 잘 되어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나라에 해악을 끼치는 권력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말이죠 거기에 있는 사람이 복되므로 그 사람 주위에 있는 일은 다 복된 거예요 다섯 번째 읽겠습니다 여하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게 미친지라 그렇습니다 어떻게 채소가 복될 수 있죠 어떻게 밭농사가 과손 농사가 복될 수 있죠 그걸 돌보는 사람이 복되면 그 모든 것이 복되게 되는 것이에요 형통의 의미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과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그리고 모든 길에서 너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완성시킬 것이다 하고 약속하시죠 그 약속이 그 약속의 대상자를 존귀하게 만든다 제가 그랬습니다 미션이 있는 사람은요 눈이 깊어지고 생각이 웅장해집니다 미션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위기관리 능력이 생깁니다 품을 수 있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덕목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노년을 사는데 돈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미션이 있어야 됩니다 미션을 잃어버리면 여러분의 인생은 푸석푸석해질 겁니다 나의 탓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어떻게 미션을 이어갈 것인가 그걸 강구하고 있습니다 편안한 노년과 편안한 죽음을 주어 없어서 글쎄요 그건 별로 지혜로운 기도 같지 않습니다 비싼 누빈바지 등산복 입고 산을 오르게 하옵소서 그건 저의 기도 제목이 아닙니다 전원주택에서 꽃 키우며 살게 하옵소서 그건 저의 기도 제목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미션을 이루고 살게 하옵소서 왜냐하면 그게 건강해지는 비결이기 때문이고요 미션이 있어야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지혜가 생기고 인내가 생기고 그리고 존귀함을 잃지 않고 여러분은 인생의 마지막에 존귀함이 하나도 없는 아무 능력도 없는 아무도 내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 그런 천덕꾸러기가 되고 싶습니까? 그러지 않을 겁니다 믿음의 적장들은 마지막 숨을 거두기까지 자녀들을 축복했는데 자녀들이 기대만땅, 호기심만땅 그리고 두근거림만땅 그래서 그 앞에 엎드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나를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어두워지지 않는 지각으로 그들을 위해서 축복했습니다 문하세와 에브라엠을 향해서는 야곱이 우수와 좌수를 바꿔서 얹고 그들의 미래를 예고합니다 약속이 있는 사람은 존엄합니다 우리는 약속이 있는 교회입니다 미션이 있습니다 영혼 추수의 마지막 때에 우리는 그 비밀의 한 축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게 전부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과 다음 세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갈 대본의 한 자락을 우리는 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에 특화된 교회로 쓰임받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타임즈나 쉬피겔즈를 읽어야 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들이 그 주님의 다음 세대를 함께 이루고 갈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의 모든 일을 잘되게 하셨습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요셉 때문에 지금 보디바레 집이 전부 다 묻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세상적인 표현을 써서 죄송하지만 저는 한마음 교회에 우리가 복음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여기에서 자신의 이해관계를 위해서 뭔가를 도모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주님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물론 우리가 열심히 살죠 장사하여 이은을 남기죠 최선을 다하죠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 정직함과 순수함과 진실함이 우리가 원래는 그러지 않은 사람들이었지만 점점 점점 깊어가면서 우리는 순수한 공동체가 되고 그리고 이타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돌보고 코로나 때도 우리가 많은 분들을 용기 있게 성도들이 돌보았습니다 한국에서는 우주복 입고 무서워할 때 우리는 마스크 하나 쓰고 가서 돌보고 그리고 요즘 기독교에 대해서 너무 적대적인 세상 환경 한국 환경 속에서 전도하러 가면 모멸과 멸시를 당하지만 너나 잘하세요 그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섬기고 섬기고 그리고 어려움을 당할 때는 진가가 발효됩니다 대가 없이 우리가 섬기고 여러분 그런 공동체가 여기에 천명 이상 있으면요 그 사회가 잘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묻어가는 거예요 가정에 한 사람 원전한 사람 서 있으면요 다른 가족은 묻어갑니다 옛날에 경제력이 없는 가족에 큰 형이 가서 돈 벌어오면요 그 맞이가 오면 집안이 다 환해지는 거예요 자그마하지만 선물 하나씩 다 가지고 오고 오늘은 우리 같이 밥 한번 맛있는 거 먹자 얘기하고 동생 장학금도 챙겨주고 제 친구 주기철 목사는 구형제 중에 맞이해요 부모님이 늦게 헌신해가지고 전남 섬에 가서 목회하는데 경제력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막내 동생 빼고 동생 일곱 명이 공부를 하는데 그 중에 여고 다니는 동생이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런데 아버지 부모한테 얘기하지 않고 큰오빠한테 얘기합니다 그래서 돈 좀 보내주세요 학교를 가고 또 대학을 가는데 큰오빠한테 얘기합니다 큰오빠도 지코가 석잔데 신학생이고 전도사잖아요 그런데 방학 때면 영등포시장에 가서 김 팔고 못 팔고 그러면서 동생들을 이렇게 했어요 수년 전에 애틀랜타에 가서 집회하는데 다른 교인이라면서 누가 왔는데 너무나 미인이 한 사람이 와가지고 목사님 저 모르시겠지만 저는 목사님 알아요 누군데요? 그랬더니 제가 주기철 목사님 몇째 동생인데요 네가 그 여덟 명 중에 자기 밥 먹을 식권도 모자란 큰오빠한테 TV 사달라고 이렇게 했던 그 동생들 중에 그랬더니 그렇대요 그런데 보니까 다 잘 됐어요 그래서 그 친구는 아주 신랑을 또 잘 만나고 본인은 아시아나인지 칼인지 칼이었던 것 같아요 승무원 하다가 그렇게 하고 미국에 와서 살면서 또 거기서 살면서 신학 공부도 해가지고 교회 학교 이렇게 섬기기도 하면서 그런데 보니까 제가 감기가 무량합니다 한 사람이 바로 서면요 등대 하나가 있으면 그 폭우가 안전하고 좋은 의사 하나 동네에 있으면 그 지역 사람들이 안전하고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요셉이 가진 형통의 의미입니다 그의 정신적 자산이 그의 하나님과의 함께함이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이 그를 피해자로 만들지 않고 형통하는 자로 만들어서 그 보디바레 집에 밭에 곡식과 채소까지도 형통케 되는 복을 얻는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잘될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세상적으로 돈 잘 벌고 그냥 무병장수하면서 세상적인 의미에 잘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우리를 무슨 기복신앙 이런 거 이렇게 자꾸 비아냥거리려고 해요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잘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과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꿈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를 놓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존귀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손대는 아이템 밟는 땅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약속의 땅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전염력이 있기 때문에 진정한 형통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플러스로 여기십시오 이제 나이도 들고 내가 빠져줘야 뭐가 되지 않게 그런 마이너스예요 여러분 저도 그런 마이너스 속에 살았는데 거기에는 빛이 들지 않아요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써주십시오 플러스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입니다 마지막 호흡까지 주님 앞에 쓰임받고 싶습니다 불어오는 바람 편에 남김없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약속의 관계를 가지십시오 여러분 나는 하나님과 약속을 가지고 싶습니다 나는 존귀해지고 싶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이루실 꿈의 파트너로 마지막까지 쓰임받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을 초대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마이너스의 신앙을 버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입니다 나는 선물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있는 모든 켜켜이 쌓여있는 피해의식을 버립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아름다운 것만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는 그렇게 주님 앞에 쓰임받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버릴 것이 없는 인생입니다 마지막 호흡도 주님 앞에 쓰임받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꿈으로 나를 불러주십시오 내가 그렇게 주님 앞에 응답하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한번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서 주님 앞에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을 계속 공급하게 하십시오 약속을 확인해 주시고 꿈과 비전을 업데이트해 주시고 우리의 신용등급을 높여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존귀하게 해주셔서 우리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얻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나를 그렇게 써주십시오 주님 앞에 입술을 열어 기도하겠습니다